1. 수능 너는 평소 수능료들을 고려하지 않고 헷갈리는 강의에 외쳐야 되지 정답을 맞추지 못하시고 인사하고 있다 다음 주요 지구과학원의 교육적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고 기초 문제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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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 문제의 답을 구하는 힘 기초 문석 지구력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력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지구력은 바로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으로서 이 지구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지구력 강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장풍이가 좀 CG를 좀 빼고 담백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풍이가 지구력 이 오리엔테이션에 조금 진지함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지존력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핵심 개념을 다져 보았고 이제부터는 공부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풍이가 조금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력 전의 강의가 바로 지존력이었습니다 지존력은 수능 지구과학 1의 전 범위 핵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법과 이해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 수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능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얘들아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고 하여 지구력은 바로 기출 분석 지구력이라는 강의가 맞습니다 그럼 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쉽게 한번 이해시켜 볼게 우리 부모님들 학교에서 내신 문제 풀면 여러분들 선배가 풀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걸 족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왜 푸는 거야 그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목의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 문제를 풀죠 똑같은 거야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그 족보가 바로 기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수능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자 라는 것 그 훈련이 바로 지구력입니다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그냥 아무거나 막 풀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공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야 그럼 기출 문제를 어떻게 영리하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문제는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는 것 2015 교육개정이 되면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 수능과 모의고사 6월, 9월 모평은요 무조건 반드시 풀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 교육과정에서 얘들아 지구과학1, 지구과학2에서 올해 교육과정과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겠지요 그 문제를 풀어보는데 선별을 해서 그리고 교육과정과 조금은 다른 그러한 보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은 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출 문제를 그냥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고 해서 많이 아무거나 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손해야 손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영리하게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풍만이들이 이 문제를 마치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의 유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인식해야 되고 어떠한 개념을 응용해야 되고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석은 누가 해줘? 내가 해줄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보아라 이러한 자료는 x축, y축 이것을 봐야 된다 이런 분석 요령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출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은 무엇일까? 자, 기출 문제의 분석 강의는요 이러한 시선이 좀 달라져야 돼 장풍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념 완성 지존력은요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개념을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암기시키기 위해서 장풍이는 별짓을 다 해 그래, 막 유치하게도 막 던지고 막 합니다 왜? 나의 목표는 우리 풍만이들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기출 분석 지구력은 이런 거야 우리 풍만이들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 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런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3번 내가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풍만이들의 입장에서 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풍만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우리 풍만이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떠한 배경 지식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기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장풍이가 좀 더 수월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맞지 않아? 야, 문제를 풀고 얘들아 난 당연히 다 아니까 문제를 풀는데는 이해가 다 되죠 근데 우리 풍만이들의 입장에서 개념이 조금 얕거나 암기가 좀 부족한 우리 풍만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구력 강의는요 장풍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존력 강의를 좀 완강한 풍만이들이 지구력 강의를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장풍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들아 공부의 방향이 중요한 거야 지존력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빨리빨리 기초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막 기초 문제를 막 풀어가고 있어 어떤 친구들은 막 해설 막 이런 수능 모의고사까지 막 보고 있어 마음이 쫄린다고 다급해지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내 수준에 맞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를 좀 잘 정해보는 거야 우선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풀 때 그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도 그냥 대강 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이 얘들아 머릿속에서 굉장히 뒤죽박죽 되면서 앞에 있었던 그 기본 개념까지 완전히 망해버린다고 그러니 제발 기본 개념은 제발 한 번 다 들어야 돼 꼭 지켜주세요 기본 개념을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완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런 풍만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 1단원의 내용을 보고 지구력 1단원 듣고 2단원의 지존력을 듣고 지구력 2단원을 듣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다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느낌 오시죠? 두 번째 수능 문제를 풀 때 이제 접근 방식 장풍이 아까 전에 아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접근 방식을 알아야 되고 다음 지구과학 1은 자료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며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을 토대로 그래프라던가 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료 분석 능력에 대한 바로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는요 이 지구력 강의의 교재를 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뭐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에 맞춘 거야 우리가 지존력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중심 체력을 길렀단 말이에요 중심 체력 지존력을 통해서 막 체력을 길른 거야 막 앉아서 스쿼트를 한 거고 애들 한 번 플랭크를 한 거고 기본적인 체력을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수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이름을 따서 자 체력을 키워보자 그리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가보자 해서 끈기 편까지 나옵니다 체력 편과 끈기 편 중에서 장풍이는 이 체력 편만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제 수를 잘 봤더니 345문제입니다 왜 345문제 문항수도 장풍이가 얘들아 의미있게 딱 붙인 거야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또는 얘들아 4월 6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자신의 등급이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꿈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들으면 안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불안함 초조함 아니 이런 마음은 들지 말자는 거야 알겠지? 마음은 급하게 먹지마 우리는 차근차근히 지금 일어내고 있습니다 장풍이가 가장 신경 쓰이는 등급이 바로 345등급이에요 345등급이 되게 애매하거든 사실 뭐 6, 7, 8 이런 애들은 얘들아 열심히 하면 무조건 올라 345등급은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첫 번째 아 내가 이거 될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또 345등급 바보마보 나는 1, 2등급이 안 되는 거야! 막 좌개감이 막 들고 그리고 막 5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해 아 지금과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바꿔볼까? 과목을 좀 바꿔볼까? 뜨끔! 과목을 왜 바꾸니? 지금 발동이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345등급이 되게 애매한 그치? 그러면 이 345등급은 어떻게?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들 1, 2등급 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강의예요 됩니까? 그래서 3, 4, 5등급 이번에 지구력을 통해서 한번 1등급을 완성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345문제를 장풍이가 일부러 문항수도 맞춰보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얘들아 핵심 내용 자꾸 까먹어 안 까먹어? 당연한 거잖아 까먹잖아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얘들아 계속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잖아 그렇지 외웠는데도 까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장풍이가 알짜배기 비법 노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나만 알래 비법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필살기 있죠? 그 필살기의 굳은살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장풍이만의 비법 노트를 살짝 낑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지구과학원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서브할 것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체력편 끈기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체력편의 첫 번째 중단원 필수 개념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쫙 정리를 했고 이 중단원 필수 개념 정리는 나중에 또 지속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단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모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자 문제를 풀 때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PT 풍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PT라고 하는 것을 장풍이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정성들여 적어놨습니다 이 PT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풀 문제에 대한 꼭 알아야 될 장풍이만의 암기법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형식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될 수 있는 PT라고 하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접근 노하우를 익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스트레칭 이후에 트레이닝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트레이닝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칭은요 문제가 좀 쉬워 2점짜리 문제 정도 문제가 쉽습니다 한번 봐봐 문제가 쉽다라는 건 얘들아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뭔 소리야?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부터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내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껴볼 것입니다 트레이닝 그래서 유형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장풍이가 단원별로 다 모조리 분석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끈기편을 보시면요 끈기편은 장풍이가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력을 통해서 공부했어 즉 체력편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문제에 대한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럼 바로 반영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즉 이 끈기편은요 우리 풍만이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고 모의고사 4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이 한 분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시간도 한 번 체크해보고 내가 정말 똑같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체력편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끈기편에 제작을 해놨으니까 끈기편을 보면서 전에 있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자료를 잘 해석했는지를 다시 한 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 뭐요?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이 막막한 거야 이 문제를 내가 몰라 이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어떡하지? 게시판에 물어보면 돼요 그죠? 게시판에 물어보면 되고 장풍이가 또 우리 풍만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봐 아주 해설을 얘들아 기가 막히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 끈기편 1회 4회까지 모의고사가 있고 되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봐야 될 것이고 강의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까봐 굉장히 한 문제 한 문제 보기 하나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용어들과 꼭 필요한 개념들을 다 넣어놓고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담백하게 해설을 해 놓아놨습니다 이 담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 지금 트레이닝이잖아 트레이닝 할 때 애들아 몸짱 만들려면 너희들 뭐 먹어? 담백질 쉐이크 같은 거 먹지? 그래서 담백한 해설입니다 보충제 되니? 야 이거 말 하나하나 만드는 거야 아 나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담백한 해설이라는 거 담백질 보충제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린 걸 유도가 되었는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장풍이가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서 넣어 놨습니다 자 지구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봅시다 이제 문제를 먼저 푸는데 장풍이가 문제풀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너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1강을 들어가려고 할 때 1강은 스트레칭 문제 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는 제발 혼자 풀어봐야 돼요 왜냐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 풍만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개념과 내가 문제풀이를 하면서의 개념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다르면 너희들이 오개념을 잡기가 쉬운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꼭 먼저 문제를 풀어봐 주시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힌 문제는 그냥 통과해 쉬우니까 오케이 알겠어 통과해 두 번째 답은 맞았지만 찍었거나 헷갈렸던 문제 왜 찍어 얘들아 이건 수능도 아닌데 왜 찍어? 모르면 모른다고 당연히 표시를 해놔야지 그러면 왜 틀렸는가를 꼭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푼 다음에 왜 틀렸는가? 내가 왜 틀렸을까? 아하 암기가 부족한가? 두 번째 자료를 잘못 해석했나? 세 번째 개념 이해가 부족한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작은 부분을 우리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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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구둔살이 매키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문제풀이에서 가장 핵심이죠 내가 도대체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냥 문제를 풀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어머 어떡해 나 다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왜 틀렸는가를 꼭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해가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지구력이라는 강의는 2월 22일 화요일 날 오픈합니다 그리고 총 26강이고요 주 3사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중으로 완강하는데 말이 좋아 4월 중에 완강이지만 장풍이는 빨리빨리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마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장풍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력부터는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풍이가 직접 이렇게 뭐 CG 같은 거 막 쓰지 않고 진지하게 이 OTL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지존력에서 장풍이가 좀 더 재미있고 조금 더 흥미롭게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오버했어요 지구력도 오버할 거야 왜 재밌게 하려고 그런데 지구력만큼은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더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존력 강의로 개념 완성을 했다면 이제 지구력으로 우리 풍마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의 생각과 자꾸자꾸 맞춰보고 반성하고 보충하고 하면서 우리는 지구과학원을 좀 더 탄탄하게 지구력 있게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 힘내봅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우리 한번 수능 그날을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버티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끝까지 우리 풍마이들의 입장에서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진화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부터 시작합시다 풍마이들 Forever